자 구월물평가 2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은 발견인데 누가 무엇한다는 발견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is not. 뭐가 아니래요. 어 근데 컴마 컴마 나왔네? 자 요건 좀 제껴 볼게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 perfectly accurate 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발견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였습니다. 뒤에는 이제 이 발견에 대한 내용, 동격 대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 이제 동사 나왔죠. 자 헤드헤드, 자 가져왔습니다. 근데 뭘 가져왔어요? 바로 자 험불하게 만들고 아마도 캄하게 만들어주는 뭘 가졌어요? 이펙트를 가졌대요.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요 현대인의 어떤 정신이죠. 이 현대인의 정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아마도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영향을 가졌을 거다. 가져왔다 이겁니다. 뭐가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발견이요. 아 인간의 지식이 한 번도 그래보지 않았었고 절대 완벽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 발견 때문에 그것이 현대인에 대한 어떤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이 있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the 19th century, 19세기가요. 어, 자 컴마컴마 나왔네. 제끼니까 동사 보이겠죠. 자 이 19세기가, 자 was the last, 마지막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first나 last 같은 경우에는 뒤에 two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한 최초 혹은 무엇을 한 마지막 이렇게 수식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믿은 마지막이래요. 뭐라고 믿었는지는 요렇게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랬을 때, 자 요 안에서 이제 주어동사 나오는데 세상은, 자 컴마컴마 제낄게요. 그럼 동사가 보이겠죠. 자 세상이 어떻습니까?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 완벽하게 알아질 수 있다라고 믿은 그런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바로 19세기였다 이거죠. 우리가 발견해왔듯이, 요런 건 이제 뭐 정말 쓸데없는 얘기고. 자 요 건너뛴 건 뭘까요? as well as를 기준으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즉 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또 세상이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 아 굉장히 교만한 거죠. 세상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까지도 우리가, 뭐 전체까지도 완벽하게 알아질 수 있어라고 믿었던 마지막이 바로 언제였다? 19세기였다 이거죠. 근데 이때와 이제 반대로 지금은요,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은 this is, 자, this is impossible. 자 요것도 컴마컴마 제끼니까, 자 이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삽입절로 문장 겁나 끊어놨어요. 요 지문은요, 삽입절을 여러분 컴마컴마 같은 거 제대로 그렇게 빼는 연습을 못하면요, 굉장히 가다가 멈추고 가다 멈추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지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알아요. 근데 한계 속에서 압니다. 한계 내에서, 알긴 아는데 한계 내에서 알아요. 정확하지, 절대적이지 않게, 설령, even if it's 설령이죠. 설령 그 리밋은 조절이 될 수 있더라도, 한계가 조정될 수 있어도,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리밋이라는 것이 조정될 수는 있을지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그 리밋 안에서만 안다. 절대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uriously. 자 아주 흥미롭게도, 호기심 있게도, 궁금하게도, From this new level, 자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Certainty, 자 이제 오늘날, 19세기가 아닌 오늘날,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자 근데 우리 From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는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어떤 불확실성에서부터, 심지어 더 큰 목표가, 목표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더 큰 목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Appear to는 Sim to를 했죠. 어때 보입니까? Attainable, Attain하면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목표가 등장하고,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근데 흥미롭게도 말이야, 이런 불확실성이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목표가, 더 큰 목표가 나타나고,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자 설령, Even If, 설령이죠. 설령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근데 뭘 가지고서요?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서는. Precise 하면 정확성이죠. Precise 하면 정확성. Absolute 하면 절대적인. 자 그래서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할지라도 설령. 어쨌거나 우리는 여전히, still, 여전히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죠. 심지어 우리의, inherently, 내재적으로, incomplete knowledge, 우리의 내재적으로, 우리는 타고나게 내재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때 보여요? work,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As partfully as ever. 여태 것처럼, 여태처럼이죠, 여태처럼, 여태처럼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럴지라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더 큰 목표도 생기고, 우리가 솔직히 완벽하게 몰라도, 어쨌거나 우리의 지식은 잘 작용한다 이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n short 나왔잖아. 아 여기에 그럼 사활을 걸어야지. 즉, 우리는, may never know, 정확히는 모를지도 몰라요. 무엇을요? How high is the highest mountain? 이거 사실, 주어동사 순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걸 뭐, 도치시켰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How high the highest mountain is?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나 가장 높은 산이 높은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We continue to be certain.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할 겁니다. 근데 무엇을요? We can get to. get to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죠? The top, never l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탑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린 계속해서 확신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자 답이 뭘까요? Summit은 정상이란 뜻이에요. 산정상. 근데 yet to be reached, 아직 도달되지 않은 산정상. 그게 바로 뭐예요? Onward. 자, Onward journey to 자, Onward journey to knowledg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Onward 하면은, Onward도 정말 뭐 가끔씩 나오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어지는, 요런 뜻이에요. journey 하면 여정이죠. 근데 어디로에? 바로 지식으로에. 계속 나아가는 지식으로의 여정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그거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간다. 어디로? 꼭대기로. 꼭대기로. 자, 그래서 아직 도달되지 않은 꼭대기.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린ì, 요런 뜻. 예, 요즘에 서는것이